울진 소방서 다중이용시설의 배너와 현수막 설치, 관내 6개소의 전광판 홍보 영상 송출과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, 1인 일제 홍보 캠페인과 지역 매체를 활용한 언론기구 및 SNS 홍보 활동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할 예정입니다. 김진욱 울진 소방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고향 방문이 어려운 때인 만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해 주택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설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. 울진 방송 단신이었습니다.